플레이 어..이게 된건가? 오케이 됐다 어 이거 뭐 정신이 없네 이럴수가 자 용왕님이 저걸 찾는 동안에 저는 저걸 또 해야되는구나 얼른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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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계속 저런거 침을 뱉네 아 이쪽이 아닌데 굿바이 아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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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서 일단 차 한대 뽑도록 하죠 스탠퍼 실제로 오오오오오오오 아 너무 도착했어요 아 도착했군요 왜 안맞아 저래 안가 자 그러면은 패치 순간이동 차량으로 순간이동 하고요 뭐야 이것들은 자 그럼 용왕님을 어라 자 다시요 안타는건가 저기 어딨나 자 자 떠나가는 열차 저런것도 있었구나 지금하고 있는 퀘스트는 저게 아니지 않나 민방 없어요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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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 도로 도로 도 도 퍽 아 앞에 뭔가 보여요 앞에 안보여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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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야 아 죽어라 이것들아 아 요호 으애그 아이고 굳이 뭐 내리신다면야 제가 죽원이겼더라 어하 아ень 아, 갑시다 갑시다. 오케이.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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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뒤로 백 하고 돌진. 어? 어? 어라어라? 이게 왜... 저런 거에 바뀌지 겨우? 비티렴. 다친다. 나와. 나와. 나오라고. 당장 나와. 나오라고 했다 내가. 얼른 나와. 뭐야 얘들. 저리 안가? 음... 아이고. 자, 그러면은. 빈 방을 찾으러 갑시다. 뭐야 뭐야 뭐야. 오우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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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뛰었다. 아이, 이걸 떼봐라. 계속 들이대네. 수리탄은 받아라. 하늘이는 파라 잡는 기분이죠 이러면은 계세요 어우 저기 하나가 있네 팡야 팡야 팡팡팡 자 저거 소포를 해달라 해달라 이거죠 팡팡팡팡 저 소포 가져와야죠 소포 소포 아 소포 가져와야죠 소포 소포 안 가져와야죠 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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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터 온 으쨰 아 일로 가야되네 자자자 빠르게 빠르게 아우 아파 어디갔니 어디갔니 으어우 오우오오오오 아우 1분 남았네 1분 으쨰 자석보를 어이걸 또 어디지 이게? 자 여길 클리어 저쪽인가? 아 여기구나 여긴가? 아 이쪽이 뒤로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클리어 쇠대가린가? 네거다 으쨰 아니 보이질 않네 여기서는 뽕 자 가서 그럼 보고하도록 하죠 으쨰 라떼랑은 좀 다르게 나오네 역시 오우 뭔가 괜찮은보이네 템들이 많이 나왔군요 방금 뭐 상관없지만 아우 부딪쳤다 자 돌진 안 돼 잠시만요 왜 내리셨어요 갑자기 네이 자 타시오 음 갑자기 왜 내리셨을까 의문이지만 뭐야 뭐야 얘네 자 여기있소 도착하였소 저건 뭐야 저래 안가이씨 저래 안가이씨 자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 뭐 둘다 팔꺼지만은 뭐 둘다 팔꺼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네이 미션 자아 제 미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악 음 일단 밖으로 나가야되는구나 지금 지금 이게 용왕님 그 퀘스트일거에요 메인 퀘스트들 아우 내려야되네 너무 박 너무 가까이 박아버렸다 퐁퐁퐁퐁 아 이렇게 되면은 차가 같이 오는군요 저쪽에 에? 저 위로가면되는거잖아요 차라차라차차 차라차라차차 루스타온 뭐야 이 고드름 하나에 아 뭐가 오는데 저기 저리 안가냐 저리 안가냐 아니 뭔 서림들이 이렇게 많아 아 뭐가 치였는데 기분다니가 아 어 뭔가 치인거 같은데 아니 뭔 놈의 뭔 놈의 서림들이 이렇게 많아 아 으쨰 자 가죠 템은 먹고 예? 아 아 얘 거기구나 저는 어딘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퀘스트가 아니니깐 여기가 거기인가 주변부터 발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 응 자 그러면은 템부터 템 판다고 해도 뭐 저거밖에 없지만요 내가 하여튼 내가 아니구다 이게 요왕님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 안하신댈거에요 왜 미션이 안 되겠지 요왕님 이 방이라고 해야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긴 하고 딴 데였구나 내가 여긴 하고 딴 데였구나 내가 으흐 일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자 원거리에서 노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네 벌레 벌레야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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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입니다 거기 벌레 많아요 조심하세요 어 어 메뚜기 어 응 응 응 뭐가 나 때리는데 으흐 후아아아아아 아파 어 날아다니네 막 오오오 어 잠깐만 왜이렇게 아파이거 큰일났 큰일났 큰일났다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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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날파리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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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 너무 쎄다 이거 다음에 바꿔야겠어요 아무래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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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이야 팡? 팡? 이리 오시오 아우 위험했네 방을 바꿔주지 않을까요? 그럴까요? 레벨 차이가 쪼끔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잇 아 이거 멀리 보는데 단점이 없는데 하나 있구나 종이 자 그러면은 제 방 제 방으로 가도록 하죠 제가 자 제가 그냥 방 방을 파면은 뭐 들어오시면 되니까 어라? 여기 또 퀘스트가 하나 더 있구나 위대한 진화 떠나가는 열차 이름 짓긴 어려워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위대한 진화도 여기 있구요 여기 퀘스트가 두개나 있네 흠 음 이 총 좀 별로다 너무 멀리 보긴 하는데 너무 안좋아 아 아 그렇군 뭐야 이거 총 무한이네? 잠깐만 이 총 뭐야? 왜 총알이 안달지? 아 이런 총이 있네요?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어허 어허 아 근데 이 이 총 너무 흔들린다 이거 버려 팔아야겠다 그냥 아 나중에 가야겠다 일단은 호텔을 하죠 일단은 퀘스트를 저도 여기 퀘스트가 생겨서요 이름 짓기 그냥 할까요? 이름 짓기를 바로 이름 짓기 하도록 하죠 여긴 나중에 오도록 하고 호텔에 어서오세요 4 3 2 1 하아 하아 각형이 아니라 이런 버그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총알이 무한대로 나가니깐 근데 이거 버그 맞나요? 근데 이 총 원래 한발밖에 없는데 이게 권총이야 개틀링이야 이게 이게 권총이야 개틀링이야 하하 후아 이게 권총이야 개틀링이야 진짜 이거 오오오 얘 봐라 얘 봐라 뭐 또 오나 뭐 또 오는군요 이거 뭐야 이 총 뭐야 이 총 뭐야 계속 쏴 계속 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 원래 그런 종인가요 인피니티라고 해서 오 이거 맘에 들어 이거 맘에 들어 이거 맘에 들어 이거 뭐야 저는 아무래도 주된 무기가 권총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아 저 인피니티 종이구나 네 인피니티 종이라네요 오오 요거 뭐야 요거 부럽다 나는 왜 나는 왜 저런 종을 무너졌을까 아 자 타시죠 아니 저런 종이 있었다니 더러운 빨김 같으려고 아 일단은 말 돌아와가지고 저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저 이리듬 이리듬으로 저거 해야되는데 그 창이랑 이것들 올려야죠 빵야 띠리디리디띠 뒤에 뭐가 치였는데 기분타진가 빵야 오우 이리와 전방만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마렴 저 벌레벌레벌레 아 저 파라같이 생긴 놈들 어 다 잡았나 아 얼음더미를 조사해야 되는군요 으쨰 이건 아닌데 아 저쪽이구나 오우야 뭐야 아 이 총이 아니네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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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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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갈려고 어디갈려고 어 얼음더미 오우야 깜짝이야 얼음더미 여긴감 어 이 근방인데 어 잠깐만 이거 퀘스트가 어떻게 되는거야 아 조사가 된건가 이거는 어 어 여기는 아무래도 조사가 조사가 안된거 같죠 여기 더미 조사인데 더미가 어떤걸 조사하라는거지 이거 저리가 이것들아 아 이거 이거 쏘면 안되지 이건 쏘면 안되지 위로 올라가볼까 가사 머리좀 박벌게 쌓아놓은 더미 조사 쌓아놓은 더미가 어떤걸 말하는거지 그럴까요 쌓아놓은 더미가 뭔지 모르겄네 아 운전하시기요 가시죠 워우 워우 어디요 아 저거 아 저건줄 알았네 계세요 안계시네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엉뚱한걸 건드려버렸네 앗 뜨앗 뜨거 뭐야 얘 방야 이리오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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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지마 오우 클리어 자아 눈덩이 눈덩이 쌓아올린 눈덩이 쌓아올린 눈덩이 쌓아올린 눈덩이 조사기 아 이렇게 그냥 오기만 해도 조사가 되는구나 자 그럼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사수말고 어디가세요 아 거기로 가야되는구나 직접 으쨰 으쨰 갑시다 그냥 찍고 오면 되는 거구나 갑시다 하아 이리 꼬이는 날은 이게 아마 돌아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수류탄으로 잠깐만요 수류탄으로 처치하라 수류탄으로 처치하라 어 키트라 아 맞아 한방위 모아두고 다 터치했지 한방위 모아두고 다 터치한다고요? 아옹 일단은 저쪽 위가 아마 리젠이 돼있겠죠 이쪽은 아까 전에 저쪽에 찍고 오는 거 저기 애들 있지 않았었어요? 몬스터들? 아냐 여기 애들 리젠 되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 빡 수류탄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나? 파이어 인 더 홀 파이어 인 더 홀 어 어 하 자 처치 완료 가도록 하죠 쿨하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지들끼를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 으쨰 가시죠 깼습니다 태우세요 태우세요 뭐야 던지는 물체 맞추기? 와 진짜 귀찮게 한다 아아 예 어서오세요 물건을 맞추라고? 예 괜찮으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이거 야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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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던져 돌 던지라고 돌을 던져요 도동동 도동동 이쪽이야 이쪽이죠 아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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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맞추긴 했는데 터지질 않는데 저거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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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어떡해요 저거 말고 막 눈덩이 던지는거 있어요 눈덩이인가 돌인가 그걸 던지는거 아음 저놈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저놈들이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데 저쪽 리젠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리젠됐을거 같은데 이 친구들 꼬꼬마 친구들 으아 나와 나오라고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타시죠 안타시나요? 음 자쪽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;; 어어어어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 부스터 온 드리프트가 힘들어 어허 아깝 어허 어디지 어깨 잠깐만 후후 자릿하다 잠깐만요 스팀 닉네임이 내가 뭐더라 잠깐만요 잠시 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팀 미 어 이게 아이디가 이메일을 알려드리면 되던 건가요?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아이디인가? 그냥 아이디죠? 맞나?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스팀 닉만 알려드리면 돼요? 어허 그렇구나 왜 안 가세요? 가시죠 아 여기구나 여기서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프트 탭 음 음 너무 학살해서 그런가? 애들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시프트 탭에서 저거 나오는 거 아니었나? 어... 스팀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구나 수락 오케이 여기는 굳이 학살 안 하지 않았나요? 우리가 저 밑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파이어노... 아 이거구나 난 이것만 쓸 수 있구나 나와라 이것들아 병 왔다 안나오는데요? 왜 안나와 애들아 와아 잠깐만 여기도 애들 많지 않나? 어... 어 여기여기여기 눈을 던져 얘들아 아니아니 이런거 하지 말고 눈을 던지라고 아자 화야 하나 둘 한번 더 셋 넷 자 죽이면 돼요 응? 72야? 세상에 잠깐만 호호 호호 야 빨리다 빨리다 72야? 너무 높은데? 어... 용왕님 왜 이렇게 높으세요 레벨이? 일단 가시죠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아 저 새로 오신 분이 아 저 새로 오신 분이 음... 맞나요? 자 레벨이 어떤거지 정확히? 옆에 있는 숫자 아닌가요? 자 저쪽에 일단은 맞이하러 가도록 하죠 맞이하러 가야죠 1이신데요? 저분 1인데 으쨰 저분 1인데요 레벨이 으쨰 으쨰 자 갑시다 가시죠 안 가시나요? 자 저분 있는 곳으로 어 저 밑에 계시는군요 자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레벨 차가 너무 크신데 저러면 레벨이신데요? 흐흐흐 어허 레벨 1치고는 무기가 너무 좋으신데 흐흫 아닌가? 아닌가? 아니 모르겠다 엔딩을 안 봐가지고 자 그러면은 헐 아 15개다 자 보고하러 가도록 하죠 우와아 아 프리미엄 결제해서 무기를 주는거라고요? 아 그런것도 있나보구나 아유 여기 뭐야 누가 계시네 음 프리미엄으로 하면은 저게 있구나 처음 알았네 뭐 저야 뭐 새로 받은거니깐 자 그러면은 보고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박스 헛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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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어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네 아 젠장 아 젠장 아 어 이쪽으로 가서 일단은 음 엔딩은 이미 본지 오래되셨고 하긴 이 게임 자체가 꽤 오래됐으니깐요 이산이 아니었구나 이산이 아니었어 아 아 여기 그 박사 죽이러 왔어 오케이 대문 받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할 필요는 없었구나 어 여기는 도대체 뭐하는 바지 음 당신 여기 있었군요 어 불붙이기 이런거 있는데 잠시 그전에 저 템 좀 넣고 올게요 템을 어디서 넣더라 저기였던가 여기였죠 여기 창고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아니네 아 여기 온김에 저거 하자 그냥 여기 온김에 미션 무기로 불 한번 쏴 주도록 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음 쇼크 아 미션 무기로 이렇게 주는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부식 무기 부식 무기라면 나 많이 있는데 애용하는 부식 무기가 있는데 나 슬래그무기 슬래그 무기 어허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 흠 음 흠 으흠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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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습니다 으악 슬라이드 슬라이드 아 이거 이건 뭐지 근데 아 이건 생체조직에다가 저걸 하는거구나 아 그래 이걸 쓰고 그럼 뭐하세요 거기서 갑자기 서로의 목숨을 잠시만요 이거 창고가 어디더라 어 창고가 어디였죠 여기 어디 어레리 잠깐만 우리집 어디지 창고집 어디죠 창고가 창고 여깄어요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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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요 창고 여깄어요 아 거긴가요 아 아니 뭐 이거 길이 창고는 저거 안나오나 아 아 본캐가 또 따로 있구요 흐허허허허허 자 여기다가 일단은 무기를 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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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 뭐였지 얘 뭐지 아 몰라 일단 넣어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꽉 찬거구나 뿅 기억이 안나네 열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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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케이 이거 넣고 어 어 그리고 그리고 뭔가 캐스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녕 아 너 지난번에 우리 보지 않았니 아 니 어 니 보니깐 잠깐만 이리듐 이리듐 이리듐으로 저거 좀 저 저 뭐 시기야 저거 상자나 뭐 아 백팩이랑 이런것 좀 그 저 뭐지 강화라고 해야 되나 저걸 좀 해야겠네요 아 빨간것이 없는건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죠 귀찮아 왔다갔다하기 귀찮아 업그레이드 아 여기 사는구나 아 내가 들고다닐 수 있는